안녕하세요. 월드건축자재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자재는 스프러스 집성판인데요. 스프러스 집성판은 목재가 연하고 부드러워 가공이 쉽고 표면 색상이 밝아 어떤 색상의 스테인도 잘 표현이 됩니다. 또한 솔리드 집성이기 때문에 핑거 조인트 집성보다 표현이 깔끔한 것이 장점입니다. 이런 장점 때문에 공방이나 소비자분들이 DIY 가구를 제작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. 인테리어 마감재로도 손색이 없는 상품입니다. 사이즈는 1220x2440 두께는 18mm, 24mm, 30mm 총 3가지입니다. 옹이가 매우 작고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 목재에 부드러운 질감이 아주 잘 살아나는 그런 제품이며 색상 자체가 매우 뽀얗고 부드럽기 때문에 가구용으로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. 지금까지 월드건축자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